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을 짚어보는 강유정, 최민석의 시선 시간입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그리고 최민석 작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아싸예요? 인싸예요? 저는 단언코인데 아싸인 것 같아요. 왜요? 제 생각이라서 같아요라고 좀 얼버무렸는데 일단 제가 평론가라는 부직업을, 부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문화평론도 하고 영화평론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게 말하면 외연을 넓힌 거죠. 최근에 이제 미디어 비평까지 하고 있는데 넓힌 거지만 어떻게 보자면 각각의 분야에서 또 아싸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스스로 제가 인싸이더다, 되게 핵인싸다 요즘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좀 문학에 관심도 많고 글쓰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있는 순간을 즐기긴 해요. 그 순간에 되게 농담도 하고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나눌 때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으면 내성적인 사람. 사람들과 막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나눌 때 에너지가 더 충전된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럼 내성적이네요. 저는 분명히 혼자 있을 때 조금 자기 충전이 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최민석 작가는? 저도 아싸죠. 굳이 따지자면.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아무리 그렇더라고 해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사실 글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싸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박경리 선생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글을 쓰려면 세상과 자발적인 단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조정래 선생은 글 쓰는 그 시기를 자기 스스로 글 감옥에 갇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쟁이들은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원래 자발적인 격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싸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타의에 의해서 또 아싸가 되죠. 왜 이걸 여쭤봤냐면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설문조사했더니 10명 중 4명이 회사에서 자발적 아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아예 아싸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10명 중 4명이 자발적 아싸의 삶을 산다. 왜 이럴까요? 일단 인싸의 삶이 저는 피곤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인싸력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안 좀 유행을 했어요. 가령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들 내지는 10대 언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걸 알아야 인싸예요? 그러니까 인싸력 테스트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플랫폼들이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동력, 정신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떤 점에서는 변해가는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게 상당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조금 모르고 뒤처지고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좀 자발적 아싸에 속해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워라배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나 소속감에 연연해하지 않아서 또 동료와 성향이나 관심사가 달라서 잡담이나 경조사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 뺏기기 싫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런 게 강화되고 있다. 그런 분석이거든요. 최 작가님 어때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강유정 선생님의 말씀도 동의하고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게 인싸 아싸라는 개념은 굉장히 뭔가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건 아니에요. 되게 캐주얼한 개념이라서 약간 좀 유행어 같은 거라서 일단 그냥 가볍게 보자면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게 누가 평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인싸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피로감, 염증 이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된 거고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네. 일례로 제가 예전에 10년 전이에요.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일종의 그런 피로감이 좀 약간 퍼져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한국인들은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이제 어떤 상사가 물어보는 거죠. 누구 씨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그러면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꼭 저 선약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가다가 보니까 여의도 한복판에서 혼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선배한테. 선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약속이 있었다. 나와의 약속. 그러니까 그 선배는 예전부터 한 10년 전에도 이미 아싸 이런 유행어가 퍼지기 전에 그냥 관계의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현대인의 인간관계가 깨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경향이 좀 더 강해졌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저는 이제 논문 쓰면서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용어로 기억을 처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알베르 까미가 원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스트레인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영국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하면 조금 이렇게 추방되는 느낌, 중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라면 아웃사이더라는 말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중심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발석 아싸라는 말은 그냥 동어 반복인 거예요. 아웃사이더라는 말 자체가 굳이 인사이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굳이 중심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은 내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아웃사이더라는 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좀 덧붙여서 자발적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이건 좀 인사이더의 반대 개념이 생겼지만 사실 되게 오래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를 보태자면 이게 최근에 국어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등재가 됐냐면 아웃사이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행동을. 개성 충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사이더를 내부인, 아웃사이더를 그냥 외부인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웃사이더, 아싸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인사이더는 왠지 사회의 중심이 되고 좋은 사람. 아웃사이더는 왠지 주변을 맴도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인싸라는 게 유행어가 되면서 재미있는 건 거기에 핵인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싸 중에서도 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핵인싸인데 핵아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아웃사이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 중에 핵이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이 관심과 초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사이더들이 가장 요즘에 관심을 갖는 게 사실 언택트 문화라고 하지만 더 컨택트 돼 있잖아요. 가령 SNS라든가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 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느냐 이런 것에 대한 피로감을 오히려 인사이더들이 더 느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아웃사이더도 조금 유행도 있습니다. 뭐냐면 좀 힙하다라고 하는 용어들 중에는 인사이더들 대개의 중심지에서 하는 것들을 좀 거리를 두고 나만의 개성적인 것을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조금씩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어떤 점에서 자발적 아싸들은 거기서 조금씩 어긋나요. 또 이게 벌써 중심에 들어와 버렸네. 외연이 넓어졌네. 그럼 난 더 밖으로 나가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아싸는 핵 아싸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늘 아웃사이더 제일 끝에 경계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웃긴 얘기인데 25년 전에 제가 신입생일 때도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아웃사이더도 있었고 그때도 줄임말로 아싸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싸들끼리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내가 왕따가 아니야.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킨 거야. 내가 속한 이 집단이 시시해서 내가 왕따 시킨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농담을 하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불러도 그 모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왕따는 좀 폭력적이고 슬픈 개념인데 아웃사이더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 아싸가 있는 거고. 자발적이라는 게 붙어야 진짜 아싸인 거죠. 그렇죠. 동호 반복이라서 안 붙이는데 이걸 굳이 또 자발적으로 떼놓고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아이러니하게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자발적 아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도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인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어떤 점에서는 정보력이기도 하거든요. 일태면 왜 아이들 과외 가르치는 가르치는 엄마들 모임에서도 돼지 엄마가 갖고 있는 건 사실은 정보력이란 말이에요. 그러시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좀 정보가 많더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긍정적 의미로 인싸로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보라는 게 또 우리가 또 콘택트에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주고받는 감정 정보까지 포함했을 때 훨씬 더 고급 정보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인싸가 꼭 나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약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아웃사디어 기질이라는 게 개인주의와 결합해서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생존하고 자기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더 좋은 환경은 맞는 듯합니다. 혹시 사람마다 기본 성향이 인싸적 성향이 있고 아싸적 성향이 있겠지만 맺는 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는 자발적 아싸인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핵인싸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미있는 겁니다. 예컨대 직장인들이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난 직장에서 자발적 아싸라고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들과 관심사가 맞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거기서는 인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내가 인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자면 어떤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태생적인 인싸거나 태생적인 아싸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아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맺는 관계에 따라서 그냥 유행어라서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인싸야 내가 아싸야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진지하다면 여러 계층에 대한 용어가 나뉠 텐데 중간 용어가 있긴 해요. 뭐예요? 그럴싸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 그럴싸하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진지하게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인싸고 저기서는 아싸고 저도 진행자님께서 저한테 인싸니 아싸야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저는 아싸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피로감이 있는 거죠. 여러 단톡방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전화만 하던 시절에는 전화 못하는 시간이 있어서 간섭받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직장 생활하는 카톡부터 시작해서 친구 카톡들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톡들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발적 아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모티콘 하나라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올리는 때 굉장한 고민이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적합한 이 분위기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발적 아싸라는 말이 지금도 더 많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렇듯이 과거에는 사람을 안 보고 혹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인싸인지 아싸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연결이 돼 있다 보니 끊임없이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느 정도 간섭하고 여기서 발언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피로감도 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 아싸 중에 아싸로 인정하는 게 이 이모티콘을 올릴 때 어떤 이모티콘을 올려야 될지 고민을 하면 이게 아싸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요? 왜냐하면 아싸들은 이제 좀 내양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너무 무례한 거 아닐까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아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인싸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결론 삼아서 마지막으로 아싸란 뭐다? 강윤정 교수. 저는 아싸란 망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망명? 잠깐 떠나는 거죠. 정치적 망명 이렇게.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잠깐 망명을 떠나는 것. 최민석 작가는? 아싸란은 가울이다. 뭐요? 가울이다. 농담이고요. 아싸 가울이.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고독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농담을 한 거고 사실 모두에게 아싸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싸는 모든 개인이다. 모든 개인의 한 부분이다. 오늘 아무튼 이 수다를 통해서 인싸는 좋은 것 아싸는 부족한 것. 이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 하나부터 우리가 지금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강남대학 강유정 교수 최민석 작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